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맵 전문가 이수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분기가 이제 마감된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보자면 일단 1분기 양극재 테마를 하나도 갖추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LNF,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케미칼 등 양극재 대다수의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하다못해 1분기 내내 올라온 관점을 봤을 때 무려 시세가 150%에 육박하는 시세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양극재 테마를 한 종목이라도 갖추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양극재 테마를 지금이라도 쫓아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혹은 다른 어떤 섹터들을 공략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실적 주도를 주목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실적이라고 한다면 보통 기업에 있어서는 성적표를 의미하겠죠 이 기업이 한 해 동안 장세를 잘했는지 사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경쟁사 대비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는지 어떤 수치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실적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보통 성장할 때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곤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주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을 잡아 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만 성장하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 규모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대내적 변수가 굉장히 안 좋거나 혹은 섹터의 성장은 좀 나오긴 합니다만 대다수가 지금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우하향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이 영업이 갑자기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보통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만 홀로 증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 하신다면 이 기업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매출액과 영업이 동시에 고루 성장하는 이런 기업군들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세 종목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태광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용접용 피팅 제조업체로서 태광이 가지고 있는 지금 케파 자체는 18만 5천 톤 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제 2등 사업자인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18만 3천 톤에 달하는 지금 케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자회사 HYTC 같은 기업이 지금 초정밀 금형 생산까지 나서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피팅 제조업 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매출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태광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의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용접용 피팅 종류별 이미지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피팅을 종류별로 생산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천연가스 매출이 러시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피팅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북미, 중동 등에서 매출액 증가가 지금 바로바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23년, 24년에 걸쳐서도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장이 중동과 말씀드린 북미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유화 비중은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플랜트 부문에서 수주가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대폭적으로 호전되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태광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본다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중동 쪽에서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눈으로 이제 확인이 좀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랜트 부분에서는 앞으로 23년, 24년, 25년에 걸쳐서도 플랜트 부분이 많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유화학 쪽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영업이익률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태광, 부분별 매출 및 향후 실적 전망이 지금 기재가 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지역별 매출 밑에 표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걸쳐서 중동시장이 약 1,000억 원, 1,300억, 1,700억에 달하는 연간 30%가 넘는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 중동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 520억에서 550억, 470억으로 좀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또 북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2년도 작년 실적은 38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올해부터 680억으로 무려 70%가 넘는 고성장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24년도에는 1,092억으로 30% 넘는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합산 파일을 본다 하시더라도 22년도에 2,100억에서 23년도 2,700억 그리고 24년도에 3,400억으로 말씀드린 연간 30% 높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주력 섹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별 매출 첫 번째 표에서도 플랜트용 기자재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좀 실적이 올라가듯 분기별로도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확인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20% 혹은 많게는 30% 고성장을 좀 고려를 했을 때 PR 수치가 지금 10배 정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PR 수치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13배에서 15배 정도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이 98억에서 지금 150억까지 증권사에서도 컨센서스를 상향할 정도로 지금 IR 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앞으로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13배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약 2만원 그리고 15배 정도를 적용시키게 된다면 목표 주가 22,500원에 해당되는 주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금 괴리감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PR 13배가 적용이 가능할지 15배 정도 최대치 맥시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에 맞는 목표 주가를 잘 산정하셔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계속해서 관련된 투자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톡 꼭 추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카메라로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 샵 3772 그리고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게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련된 공부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력 인프라 즉 이제 변압기라고 합니다 변압기를 생산해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자동화기기, 구축 및 판매라는 사업을 동시에 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 반도체, 배전 시스템 수주 증가에 따른 대폭적인 실족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관련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사업부 적자 탈피가 앞으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저평가 밸류에이션에 성장이라는 모멘텀까지 고루 갖추었으나 너무나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가치투자자 입장에서 편하게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수주 잔고를 보시면 굉장히 크게 성장해 내고 있는 모습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16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거의 비슷한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가 22년도부터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 왼쪽 표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최근 1년 동안 고성장하면서 수주 잔고가 대폭적으로 쌓여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그것에 해당되는 변압기에 대한 매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주, 수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2년도, 22년도 1분기에 대폭적으로 지금 증가되는 포커스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PER, PBR 역사적 밴드 하단선에 위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를 잘 고려를 하게 되면 이 투자 포인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X 일렉트릭, 지금 부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인데요 지금 현재 19년도부터 20,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 22년도까지를 좀 보게 되시면 사실 굉장히 매출액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눈으로 확인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좀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익률이 증가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턴어라운드 시기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24년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겠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24년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짜배기, 캐시카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말씀드린 이 적자, 지금 실적을 까먹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섹터에서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된다면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우상향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양극재 같은 테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고성장을 이뤄나가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3개월 만에 2배 넘게 폭등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용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역시 여러가지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하반기에도 갑자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 밴드 그리고 PBR 밴드를 보게 되시면 지금 얼마나 역사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지가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이것이 눈으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ER 밴드 상에서도 지금 최하단부를 찍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체질적인 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평가가 판단이 된다 하신다면 말씀드린 PER를 더 높게 평가를 해보게 됐을 때 지금 목표 주가는 약 7만원 정도가 추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로 담아보실 수 있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성장 모멘텀이 분기별 실적으로 어떻게 다 증명되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들을 처음에 매수하실 때에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단번에 그냥 모든 매출들을 한 번에 모든 물량들을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로 천천하게 모아 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7만원 목표 주가까지 바로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천천히 천천히 올랐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 차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고조된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천천히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매수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주간 단위로 거쳐서 천천히 모아 나가시는 전략 자체가 유망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간단하게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직접적으로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만 남겨주게 되시면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과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소외되는 증시 상황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서 미래 하반기를 좀 내다보시고 좀 투자를 미리미리 선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 그리고 교육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풍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다수 구리 관련주로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현재 신동사업 그리고 동합금, 판 그리고 대, 봉 등 각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사업 쪽으로도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각종 군용 탄약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 따르면 이제 폴란드 쪽에서 지금 우리 한국산 이제 탄약에 대해서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테마주 관점으로도 부각이 되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지금 구리, 구리를 바탕으로 이제 지금 제품을 만들어 내가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이 급증하는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갈 때 제품 가격을 가장 빠르게 또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또 풍산이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간 실적표를 쭉 2000년도 초반대부터 쭉 놓고 보시면 적자를 기록하는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 경제를 성장하게 되면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분석 자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철광석 다음으로 바로 구리를 뽑을 정도로 많은 수요처가 지금 깔려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 수요가 증가가 되고 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당연히 이제 탄약 부분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풍산의 방산 부문의 매출 추이를 좀 보게 되시면 역시나 이제 2013년도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매출액이 다소 조금 크게 증진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약 한 20% 정도 증진이 됐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따라서 고속성장이 어느 정도는 예상되고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 탄약 수출 금액 추이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당연히 급증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탄약 수요가 크게 증가가 시작하면서 이때 크게 화두가 좀 됐었지만 이번에 올해 2023년도부터는 아직은 좀 미흡한 실적을 내고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탄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다시 상,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전강, 전략, 후강장세처럼 굉장히 또 하반기에는 좋은 실적을 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씩은 4.8% 정도는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를 보셔야 되는 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실적 전망치를 조금 다소 낮춰주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수익 창출하고 나오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산의 지금 PBR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지금 이제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이제 크게 한 배 한 배에 다다르는 그런 주가가 폭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 20년까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0.5배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계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은 앞으로 25년까지 15,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지금 현재 9,000달러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러한 가격 상승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올해 연간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리 가격을 놓고서 지금 추정을 해본 것이고 만약에 구리 가격이 조금 더 빨리 1만 달러를 돌파하고 1만 2천 달러까지 가는 랠리 양상이 나오게 된다면 기업이익은 지금 현재보다도 오히려 대폭적인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 단기적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서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중기적보다는 아예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를 내다보시고서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크게 수혜가 받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호황이 빠르게 오게 되었을 때 구리 가격은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점프업 효과를 그대로 누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PBR 차트상에서도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뭐 고점 차트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또 효과, 저평가 효과는 분명히 주가로서 반영될 여지가 좀 높다 이렇게 책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는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 장기적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단기 접근성에서 봤을 때 좋은 기업인지 혹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검토하시고 한 번 더 분석하신 다음에 그 다음 투자를 집행하셔도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런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기업에 있어서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주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밀린다 하더라도 실적주들은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리셔서 실적주 3선 잘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다시 한 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로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하시면 저희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문자 샵 3772로 전문가 제 이름 이수범 세 글자 이렇게 남겨주게 되시면 채널톡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분석, 레포트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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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